익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사기 17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또 영적인 암흑기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미가의 한 신상사건들 우상을 만들고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그리고 한 내외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고 또 사명을 잃어버린 자기에게 분배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어떤 기업을 포기하고 오히려 저북적으로 올라가서 라이스 그 편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진렬하고 어떤 단지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19장 역시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하는 정말 이 사사기 후반부에 있는 이 전체적인 사사시대를 반영해 주는 그 영적인 상태 그 사회적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그 말들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내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내외 집화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사명 하나님을 성기고 예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쳐야 될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어떤 내외인 사람이 있는데 유다 베들렘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목회자, 성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첩을 맞이합니다. 아내가 있는데 첩을 맞이하고 여기서 여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입니다. 아내가 있었고 본처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다가 또 젊은 여자를 첩으로 들이는 누가요? 내외인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베들렘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2절에 보니 이 첩이 젊은 여자가 행음을 했어요. 내외인 남편을 떠나서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는데 여기에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행음을 했어요. 이게 옳지 않잖아요. 물론 남편도 내외인 남편도 자기 본처를 두고 젊은 여자를 첩으로 삼았는데 이 젊은 여자 이 첩이 이 내외인 남편을 또 버리고 어떤 다른 사람과 행음을 하고는요 남편을 떠났다.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적반하장이에요. 오히려 이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자기의 어떤 그런 불륜 이런 것들은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뉘우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집안을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콩가루 집안을 그리고 유다 베들렘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지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내외인 남편이 그 여자에게 여기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젊은 여자가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여러분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면 이렇게 별일 없듯이 아 이 내외인 남편이 인자하구나 참 마음이 넓구나 다 용서하고 품고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보시면은요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요 여러분 레위인이 지금 하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이 두 마리 굉장히 부유한 그런 꼭 목회자가 성직자가 좀 가난하고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런데 너무 부유해도 하느님을 성기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런 부르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부가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왜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이신데요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는 아 목사니까 조금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조금 없이 살아야 되고 조금 이렇게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왜 목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왜 굳이 가난해야 될까요 왜 굳이 뭐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이해가 돼요 제가 그리고 제 자신이 아 목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는 생각들 내외인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한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인 한 사람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이제 유다 베들렘 자기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화를 내고 돌아간 떠나간 이 여자를 찾으러 가게 되는데요 3절 하반절 보니까 그에게로 감히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젊은 여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딸을 찾으러 와서 그랬는가 남편이 뭐 지금 레윈이라서 그랬는가 알 수는 없지만 또 하인도 두고 나귀도 두 마리도 두고 뭐 재정적으로 뭐 괜찮으니까 기뻐했는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여자의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이 첩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고 3일 동안 아주 용승하게 대접을 해요 넷째 날에 이제 그 첩과 함께 돌아가고자 하니까 이 장인이 또 이렇게 말하죠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도둔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하라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심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완원이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아주 용승한 대접 환대를 받고 있고요 8절에 보니까 5절 다섯째 날에 또 일찍 떠나고자 하지만 그 여자의 아버지가 똑같이 안청을 하고 이 뇌위인 사위를 또 아주 용승하게 그 하인과 또 낙위까지도 아주 환대를 하며 돌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다섯째 날에는 이 뇌위인 사위 이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않냐 해서 일어나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유다 베들렘에서 이제 에브라엠 산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부수 맞은편 즉 여부수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르게 돼요 지금 유다 지파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역시 안장지운 낙이 두 마리 첩이 그와 함께 지금 뇌위 제사장이 에브라엠 지파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부수를 지나는데 해가 지고 있는 거죠 종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성업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하고 돌아가십시다 그런데 12절에 이 주인 뇌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로 나가리라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부수 땅은 지금 가난한 족속이고 그리고 이방 땅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본들 이방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대하겠느냐 유숙하고 낙이에게 이런 어떤 편안한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겠느냐 차라리 베냐민 기부와 베냐민 지파 우리 형제의 지파에게로 가서 거기서 좀 환대를 받고 거기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뇌위인인데 첩을 둔 뇌위인 그리고 하인을 두고 또 낙이도 아주 보유한 이런 모습들 그런데 뇌위인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면서 또 일말의 어떤 기대는 있어요 가난한 지파 여부수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말고 베냐민 기부와 자기 종족에게로 가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기 여부수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냐민 기부와 땅으로 날아간 약 8km 정도 약 2시간 정도를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냐민에 속한 기부와의 일인이 해가 지게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기부와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 가난한 지파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 우리를 좀 환대하고 우리를 좀 나그네들을 이게 레윈의 율법이고 이스라엘의 율법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나그네들을 섬기는 것 그런데 전혀 이상한 이야기들이 16절 이하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베냐민 기부와 사람들 넓은 성읍 이러면 당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 집으로 이렇게 그리고 환대하고 구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영적인 타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타락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삶 속은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어떤 그 사회의 관계 공동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왜 사회가 이러지? 왜 이렇게 각박하지? 왜 이렇게 인심이 없지? 왜 이렇지? 문제의 원인 근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공고하고 왜 우리 경제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삶이 너무너무 빡빡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친다 내가 뭐 경영을 잘못하는 걸까? 내가 이거 뭐 여러 문제의 원인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말씀에 예배에, 기도에, 신앙에 여기 관계는 지금 어긋나고 있지는 않는가 여긴 좀 괜찮은가 이 부분들을 먼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17장, 18장과는 좀 다르게 이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는 여기 레윈이 나오는데 이 레윈도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어떤 레윈이고요 어떤 여자고 그냥 남편이라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익명으로 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그 사람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측정 다수 모두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레윈은 당시 레윈을 다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레윈의 삶이 다 이랬다 성직자들, 목회자들의 삶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다 이랬어요 어떤 여자 이 사회가, 공정체가 그렇게 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 또 그 집화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이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았을 때 이 레윈의 이 첫 사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회,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정치 모습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못되고 무너지고 그것이 타락이 되어지면 바로 인간의 관계들 사회적 관계들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증상이 그 현상이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한 그 관계에만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뭐 그냥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밥 먹고 교제하고 즐기고 이게 그냥 자기 길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예별 지르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건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돼요 관계가 좋으면 그냥 어떤 신앙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 예배하는 사람인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레윈이 다정하게 말하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 이 첩을 찾으러 간 것 여러분 아 이 사람이 참 온유하구나 마음이 넓구나 다 여기서 좀 끝내고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구나 아 이 여인을 젊은 여자를 좀 귀하게 여기는구나 아니죠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해서 이 욕망 쾌락의 수단으로 첩을 두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다시 첩을 데려오는 첩이 뭐라 그랬죠 이 여자가 젊은 여자 자기 어떤 성적인 노리개 성적인 수단을 만족하는 물건 정도 취급해서 이 여인을 다시 데려오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욕망을 채우고자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어떤 성적인 욕망 여기에 빠지게 되면 한 발 들어가게 되면 끝이 없는 그런 욕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를 어떤 성적 노리개로 어떤 물건 취급하듯 여러분 당신은요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개수되지 않습니다 물건이고 재산 정도로 보는 거예요 하인도 있죠 낙이 두 마리도 있죠 이 여인도 자기의 소유 자기 물건 자기 재산으로 보고 있는 이 시각 이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반영해 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아주 대조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첩의 장인이죠 그렇죠 이 내위인의 장인은 이 사위 내위인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해요 3일 4일 5일까지 극진하게 환대하고 대접을 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지만요 그런데 또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베냐민 기부와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자기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을 절대로 한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돌보고 있지 않는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 영적 암흑기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데서 시작되고요 이 부부관계 과정의 가정의 이런 모든 것도 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내위는 자기 자신의 어떤 직분이나 사명이나 부르심 이걸 다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 쾌락이나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종교적인 영적인 타락은요 바로 사회적인 타락으로 도덕적 타락으로 그대로 직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 이 베냐민 기부와가 그래도 안전하고 그래도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성기면서 이스라엘을 성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거 다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성기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시대 그 공동체는 어둠과 그리고 죄악에 관영하고 타락으로 계속 점철되는 그 삶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주의하셔야 돼요 한 번 요번 한 번만 이 정도쯤이야 이틀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성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을 여러분이 조심하시고요 왕의 부재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 이거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 하나님 없이 주의를 범하고 한 번 하나님 없이 십일조를 범하고 한 번 하나님 없이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한 번 하나님 없이 성적인 터락에 한 번 하나님 없이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한 번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한 번 내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내 삶에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청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심을 주님 왕의 부재를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구소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럼